문화 백신 영상 아들이 김제 지평선 축제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응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쌀 한마당을 응원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건강한 약속 우리 쌀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밥 레시피 챌린지에도 응모했습니다. 경주 대추축제에 참여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미량 얼음골 축제에 참여하여 사과도 샀지요. 저렴하고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상으로 받은 경산대출입니다. 사행시를 적어서 받은 상품입니다. 미량 얼음골 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천연히 빚은 명품 사과입니다. 맛있는 사과가 보이시지요. 명품 사과를 먹고 더욱더 힘을 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사과를 잘 먹고 있습니다. 신형하여 사과입니다. 상품을 보내가 예정을 받았습니다. 상품을 보내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보내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보내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신형하여 사과입니다.